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1월 8일 새벽 3시 57분 하러 경매장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듯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안은 강원도 여기 좀 앞에 있네요 한번 잠깐 감힙니다 한길통상입니다 c4 한길통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광어 3kg대 2만8천원 내변이 변함없습니다 돔이 3kg대 2만3천원 한번 천천히 내리면서 보겠습니다 능성어 오늘 안보이고 감성돔이 2만5천원이래 있네요 자바리가 3만원 돌검이 6만원 방어가 2만2천원이래 있네요 보증고가 9만5천원 박스여야 그렇네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2만8천원 방어 오늘 2만2천원 2만2천원이네요 방어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자체는 유물 첨돔 이렇게 있네요 자발이 있고 수모 이렇게 있습니다 단새우 오늘 깨끗하네요 이거 저인마 통말 같은데요 이거 단새우가 통발받네요 4만5천원 근데 통발받네요 4만5천원이면 굉장히 깨끗하네요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개가 있는데 대개는 2만원짜리에요 이거 2만원짜리 그 다음에 홍게가 15,000원 깨끗해요 홍게가 맛술이 있습니다 작아서 그렇지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9만5천원짜리 고등업입니다 횟감 청어 아끗하네요 눈 보세요 횟감 되는거 눈 보시면 저렇습니다 예 눈 한번 보세요 예 횟감 청어입니다 2만8천원이네요 2만8천원 2만5천원짜리 단새우 통발 아끗하죠 예 요런식으로다 이거 오늘은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손도가 고등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9만5천원짜리 박스 20미 개숭어는 1만6천원이에요 1만6천원 6시 사회부사회에 있는 오복사회입니다 오복 오늘 방어 일본산이 5킬로때가 2만5천원 8킬로때가 7킬로때가 2만7천원 참돔 일본산이 3킬로때가 2만4천원 광어 제주산 3킬로때가 2만4천원 광어 완도산 2킬로 중반이 2만5천원 3킬로때가 2만7천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어 중국산은 2킬로 중후반이 1만8천원 자바리 중국산 2킬로 후반에서 3킬로때가 3만4천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어 중국산은 2킬로 중후반이 1만8천원 아직 이렇게 다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상황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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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이거 국산 몇 킬로대? 4킬로대 자바리 3만원 중육산 능성어 35,000원 이것도 중육산 제주광어 3킬로 후반대 25,000원 일산도우미 3킬로 중후반 23,000원 23,000원 일산도우미 아 지금 방어... 요거는 내가 했어요 아까 5,500원 5,500원 방어가 국산 축양이라고 하면 새끼를 잡아다가 여기서 기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좀 새끼를 잡아다가 가들이 했던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13,000원 14,000원 그렇게 나왔네요 여기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꽃게 요거는 개자 13,000원이면 괜찮아요 2만 5천원이네요 돌문어 굉장히 좋고 여기 신이 든다 오늘 개, 여기 개 잡는 거 같은데 대개 여기 받은 거 같은데 아직 여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4시 15분입니다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조금 나왔는데 바다까지네요 바다까지 바다까지는 좋지 않은 것도 선호가 경매가 지나갔네요 2,500원 뭐 천원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대개도 2,000원 요런 거는 사실 타당핫듯이라고 얘기 우리가 말리는 쪽에 가역대네요 가역대가 지금 바다까지 선호 들어가고 있네요 1,000원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1,000원이니까 안 좋은 거라고 가시네요 안 좋은 거예요 1,000원짜리 바다까지 1,000원 그럼 요거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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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크랩이 이제 4,000원에 시작해 가지고 3,000원 3,000원 3,000원에 낙찰이 되네요 3,000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는 33,000원 낙찰이 됐다는거는 좋다는거죠 상어치구만 2만원 바닷가에 또 선호 시작하네요 지금은 선호 타임입니다 거의 나온게 없어요 오늘 하루가 일단 선호가 가격이 안좋은데 낮은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아가네요 8,000원, 1,000원 여기 특징이 좀 낮은것만 받아가시는 분들은 매일 보시면 싼것만 가져가시네요 키로에 2,000원, 1,000원짜리도 가져가시는데 그런거 가져가면 제가 볼때 몸통은 못먹을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네요 어디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1,500원짜리 대개 1,000원인데 1,500원짜리 저런거 뭐 쓰겠어요? 2,000원, 1,500원 키로에 1,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좋은거겠죠 네 요런거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뭐 부처는 요렇게 나오네요 부처는 5,000원 2,000원 10,000원 7,000원 7,000원 6,000원 wins 4,000원 5,000원 7,000원이 뭐 대개도 더 7,000원때도 어느정도're 먹을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3,000원 이하처럼거는 글쎄요 그냥 못먹을거같아요 왕계가 지금 그런식으로 대개 왕계 6천원 6천원 16,000원 지금 선호 맞바지입니다 12,000원 12,000원 19번에 12,000원 왕계 이렇게 됐네요 선호가 10,000원 12,000원 18,500원은 괜찮은거 같은데 10,000원 저런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건 작은데 단단하네요 단단해요 15,000원이네요 안짜른게 13,000원 A급은 20,000원 대자는 28,000원 아 함께 얘기하신거죠 숫계는 얼마 숫계는 12,000원 숫계 저기 보니까 7,000원 6,000원짜리 있던게 잔거 속은 괜찮아요 살은 아 그래도 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물개보다는 살이 작다고 보면 되네요 네 지금은 숫계가 암개보다 더 싸졌습니다 그 다음에 암개도 좋은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8,000원 그 다음에 낮은게 아까 13,000원 그 다음에 숫계는 여기는 12,000원짜리 12,000원 있는데 밖에서 다른 데서 6,000원 7,000원 파는거는 작은 사이즈 이런겁니다 그래서 소소자가 맞아요 작은거 그래서 이런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주는거는 어디가니까 얼마더라 얼마더라 이러는데 그런게 다 품질 등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가 비싸고 산게 아니고 보면 어떤 집은 좀 상급을 갖다 놓고 파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낮은거를 막 싹쓸이 하다시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어느집에 가면 싸고 어느집에 가면 비싸고 그게 아니고 어느집에 가면 좀 등급이 좋은 위주로 위주로 팔고 어느집에는 또 등급 낮은거 다 싹쓸이 식으로 팔고 예 그런게 있습니다 예 2만원짜리가 요거는 숫계에서 암캐 얘기하시는거죠 암캐 이게 알이 많이 들었네요 벌써 간장게장 해도 돼요 예 아 간장게장은 원래 알이 좀 잘 들어간 거로 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대성수산 사장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여기 오셔서 이런거 말씀하시고 사시면은 아마 틀림없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팔 킹크랩 지금 하고 있는데 5만5천원 5만5천원 된거네요 방금 5만5천원 꼬무리가 2만2천5백원 됐네요 이곳은 이곳은 1,000원으로 다 나왔는데 꼬무리 2만2천5백원 5만2천원 여기 왕계 요 앞이거는 꼬무리네요 꼬무리네 꼬무리 4,2,000원 4,2,000원 수리 활이 30kg들 들어왔는데 한번 대기하는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많지 않은데 새해 눈에는 그렇게 좋아보진 않아요 3만2천원 그래 좋은건 아닌거 맞습니다 사는거 나오는게 2만8천원 2만7천원 채식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만5천 2만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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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됐네요 대게 2만원 저 활 절치 2만원 절치 2만원 절치 2만원 됐습니다 절치 절치 절치입니다 18,000원 14,000원은 절치에요 그 다음에 5천원짜리는 완전히 준거 같아요 선허 대게 이건 선허중에서 A급이라고 갖다 놓으시면 요건 15,000원이네 요거는 15,000원짜리 요거 다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킬로야 우원 그건데 요런데 지금 여기 보이지? 여기 사는거 꼬물이 요런거 여기 살아있는거 폐기체비 막 아프게 여기 절치 이렇게 가졌네 요건 얼마 파시는거에요? 3만원? 3만원짜리 5원에 오늘 안 갖다 놓으시더니 가끔씩 요렇게 갖다 놓으실때는 괜찮을땝니다 2만원 파는거네 2만원 예